사실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던 게 50명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204명이 지원했어요 지금 204명이요? 204명이 지원해가지고 워선더 한 3만시간 하고 만시간씩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고인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하는 맛도 있겠지만 보는 눈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초보자들끼리 싸우면은 그냥 개그 경기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끼리 싸우면은 피가 말리는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되거든요 전략! 전략과 또 전략! 그리고 그걸 또 속이고 속고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2021년 생대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7월 22일까지 모집을 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장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0년 생대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영상은 그대로 센토리타 채널에도 올라오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